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어요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해요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어요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해요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성례합니다 성례하여 성례하여